여보. 여기 왜 와, 집에 있지. 왜? 왜 당신이 여기 있어? 어. 얼굴이야, 그래. 맞았어?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. 나 금방 나갈 거야,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.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때린 거예요?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? 아니면 사람이 죽였어요? 대체 이유가 뭐냐고요? 남편 면회 왔으면 남편이나 보고 그냥 가세요, 어? 혜자야. 혜자야, 나 괜찮아. 잘못한 것도 없을 네가 여기 있어. 울지 말고 나갈 거야. 금방 나갈게. 아니, 지금 나오라고. 빨리 지금 당장 나오라고. 혜자야, 나 금방 나갈 거니까. 그동안 우리 태상이 잘 부탁해. 태상이한테 같이 가. 태상이한테 같이 가. 아니, 나 안 갈 거야. 무조건 같이 갈 거야. 그 날은 눈에 띄는 게 너무 좋겠다. 그런 날을 Fayol Leaf. 알겠다. 우리 태상ꃉ은 현실의 전쟁을 공부하여. 감사합니다.